너, 나보다 돈 많아? 돈 많습니다. 참고로 취미는 돈 잘 씁니다. 뭐야? 저 물건 대체 뭐냐고! 왠이 얼굴이 떠올라 별리라는 듯 하다가 가슴이 내려왔다가 스치는 일이 이제부터 내 말만 잘 들으면 이 준표님의 여친으로도 삼아줄 수 있단 말이지. 아, 이런 또라이. 뭐하는 짓이야? 그만해. 뭐, 제가 길라 MC 열련한 팬이거든요. 감히 입까지 켜놔. 입 닥치시고 어금니 부세요. 턱 나갑니다.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실수하지 말고 똑바로 들어 해. 알았어? 또 무슨 장라를 친 거야? 이 준표님한테 대드는 녀석은 확실히 밟아주는 게 내 룰인 거 몰라? 무슨 그 위치해. 내가 오늘 그쪽 때문에 무슨 짓까지 한 줄 알아? 사과할 생각이며 이미 늦었어. 내 변호사 만나고 싶어? 너희 동네에선 사과를 이따위로 하냐? 씨, 눈 똑바로 안 떠? 어디서 가짐이 누냐? 그리고 뭐? 김돌추? 그건 무슨 뜻이야? 설마 또라이 추리는 뭐 그런 건 아니지? 이제 알았냐? 아, 진짜. 자. 야! 그리 놀랄 건 아닐지라도 그게 너라는 건 믿기 힘든 건 진표! 진아? 진아? 아니 왜 공 가는 방향으로 머리를 갖다대? 껍데기 못 먹어? 무슨 남자가 이런 것도 못 먹어? 뭐라고? 경태를. 이 녀석 왜 이래? 참. 이걸 다 마신 거야? 내가 왜 어딨어? 내가 데려왔으니까 있겠지. 아, 뭐래. 아, 신경을 낼 뻔했는데 너땡이 망했잖아. 망치게 누가 망쳐? 정리해준 거라니까? 아, 시끄러! 이러려고 네가 내 곁에 맘에 드냐? 좀. 대단한데? 사소한 거에 충격 먹기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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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